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주도하는 제3지대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얼마나 파급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이 텃받침을 자부해온 민주당의 아성은 녹색 돌풍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옛 국민의당은 전북의 10석 가운데 7석을 차지하며 새로운 정치 구도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그것도 잠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진 뒤 또다시 갈라서거나 분당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에 맞서기 위한 통합 움직임이 봉적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체성이 모호한데다 호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3지대의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 간 지분 싸움과 개파주의 호남 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3지대 정당의 기본 원칙은 탈지역과 탈이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득권 정당이 지역과 이념을 통해서 기득권화가 돼버렸거든요.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면 도로국민의당이 될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당수나 부당수, 대표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입하고 같이 할 수 있나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넉 달 남짓. 제3지대 창당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지역 정치 구도를 바꿀 실제 돌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북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